서울컵 혼합복식 제1회 서울컵의 혼합복식 우승을 거머쥔 두 선수 모시고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선수분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는 강남우리들 회장을 맡고 있고요. 서울 작년에 청계클럽 강남우리들 강남범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진수입니다. 클럽이 많으시네요. 네 많습니다. 안녕하세요. 황미진이고요. 상계하모가 수요일 클럽을 하겠습니다. 이진수씨의 황미진씨의 혼합복식 어려운 경기들 하셨을 법도 한데요. 오늘 우승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경기 있으셨나요? 네 고비고비가 있었는데요. 그때마다 파트너랑 서로 조화가 이루어져서 누님이 잘 끌어주셔서 쉽게 고비 잘 넘긴 것 같습니다. 아 누님이신가요? 네 두살 위에 누님이신가요? 아 그러세요? 어떠셨어요 오늘? 우승까지 하시는 동안에 파트너하고 황미진 선수는요? 재미있었어요 그냥 그냥 재미있으셨어요? 즐기다 보니까 우승을 하시게 됐나요? 네 네 운이 좋았어요. 혼합복식 하면 남자 선수들이 여자 선수에게 강타도 많이 치고 어려워들 하잖아요. 황미진 선수는 어떻게 극복하셨나요? 그래도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. 아 그래요? 매너 좋은 분들만 많이 만나셨나봐요. 요즘에 그래도 선수들이 좋은 매너 가지고 경기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파트너 자랑 한번 해 주시겠어요? 너무 성격이 좋고요. 그 덕분에 저는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합니다. 아 그러세요? 이진수 선수는요? 저는 시합을 잘 안 다니고 동네에서만 치는데 누님이 슈퍼이셔서 저를 잘 끌어주셔서 쉽게 우승한 것 같습니다. 서로 마음 편하게 하시는 게 우승의 동력이셨던 것 같아요. 지금 그 앞으로 혼합복식 대회 말고 지금 황미진 선수는 국화부여서 뛰고 계시고 이진수 씨는 지금? 저는 5년 전에 김춘호 맥카토 한번 우승하고 그냥 동네에서 좋은 사람들이랑 운동하고 있습니다. 아 그러세요? 그럼 아직 카타 신인부는 우승 전이시네요? 네. 그럼 카타 신인부 우승하시고 또 기회가 많으시겠네요? 저는 별로 이렇게 나와서 시합하는 것보다는 이게 동네에서 좋은 사람들이랑 고치는 것 같아요. 아 그러세요? 네. 황미진 선수는 혹시 그럼 올해 또 다른 계획 있으신가요? 아 국화에서 꼭 다시 한번 우승하겠습니다. 국화부에서의 우승 기대하고요. 오늘 우승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수고하셨습니다.